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SBS 박진주입니다. SBS 박진주입니다. 요즘 거리에서도 물씬 가을 느낌이 느껴지죠. 제 뒤로 보이는 사진을 오늘 설악산 권금성에서 촬영한 단풍의 모습인데요. 곱게 물든 단풍은 이번 주말에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해진 만큼 이번 주말에 산행 계획 있으시다면 산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밤사이 약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수도권과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 이번 주말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대체로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9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대구와 광주가 21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 4도가 오르겠고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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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